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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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몇 살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도 주고받고 제가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 하는 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저께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감사를 베풀고 이럴 때를 보면은 참 감사만큼 우리 정서를 풍요로 파는 것은 좋다. 내가 감사를 베풀 때도 그렇고 또 내가 감사를 베풀어 받을 때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그때만큼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의 제일 좋은 장이 뭐냐 감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감사를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동안에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정말 참 아주 행복한 그런 순간인데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 가면은 이 거짓들이 관광지 어디든 가면 다 해 한 번 달라고 그러잖아요. 인도 거짓에게 한 번 딱 주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이죠. 절대로 감사하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덮발놓고는 싹 벙이 떠넣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조금 더 감사하다 하는 그런 그런 표시도 없어요. 그게 끝이야. 처음에 저는 직접 서운하더라구요. 사람들이 뭐 고개를 한 번 또 떠끓고 그렇게 갈 것이지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안내장께 물어봐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요 이 즉석을 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 뭐 거지도 거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지는 못 봐서 노숙자들이 아마 거지라고 하면 거지가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요 거젓들 오면 이제 즉선합시오 이러더라구요. 즉선하십시오. 이게 선을 쌓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거젓들은 오면 또 각설리 타령감을 하고 또 밥 한 술 자시거나 또 용도이라도 얻으면은 정말 참 아주 노래를 각설리해서 갚잖아요. 고갚다는 표시로 인도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정말 없더라구요. 그 말은 내가 적선을 하면 나한테 그 복이 온다는 겁니다. 적선하는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니가 나한테 감사를 하지 내가 왜 나한테 감사를 해 이런 뜻인가 그게 니가 복을 받을 차례가 됐다 그런 참 기회가 기회를 내가 니한테 준 거니까 니가 나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생각도 과연 가능하겠다 이렇게 참 이 감사를 서로 우리가 주고 받을 때 믿기만큼 참 우리 감정이 편안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이래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옥슈토신 이야기를 별로 할 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린 이야기하면 꼭 옥슈토신 이야기가 같이 나와야 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세로토린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랬지만 이 옥슈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학자들은 이 옥슈토신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슈토신은 호르몬 양이 적어요. 적어서 그걸 찾아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때 옥슈토신을 경험할 때는 엄마가 얘기를 안고 젖을 먹일 때 그때만큼 참 엄마가 행복하고 아주 참 그런 경험이 없다. 그래서 그게 참 모성애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옥슈토신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성애의 바탕은 옥슈토신이 여자가 그때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 사랑에 넘치는 그런 표정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옥슈토신은 여성에게만 있는 걸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근련에 와서 비로소 옥슈토신은 엄마에게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랑의 힘이에는 다 옥슈토신이 깔려 있다. 심지어 예완동물 사이에도 이 옥슈토신이 깔려 있다. 실제로 보면은 예완동물도 정말 주인이 귀여워해 주고 사랑해 주고 안고 하면은 옥슈토신이 분비가 된다. 사람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동물에도 정말 사랑을 표시하면은 옥슈토신이 분비가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모자관이고 요거는 예인간입니다. 근데 이제 모자관의 사랑에는 여러분 여기에 시상하보가 제가 지금 이야기 했죠. 이게 이제 모든 인간 본능의 중추가 바로 저기다. 그러니까 성룡의 중추도, 하나의 중추도 사실은 시상하보에 보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이렇게 이제 포옹을 하고 이럴 때는 시상하보가 이렇게 전두엽과 후두엽에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된다. 저기서 이제 옥슈토신이 많이 분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옥슈토신이 없으면은 사랑도 없고 색치도 없고 얘기도 없고 아프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옥슈토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인간 생활에 사회생활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옥슈토신입니다. 요즘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에서 참 이런 유대감이 생기고 이런 게 활용을 하면은 정말 서로 믿고 서로 좋아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면은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참 이 모든 것을 이런 사랑도, 친근감, 신뢰도 이런 게 다 옳으라고 불안 걱정은 또 사라지고 여기에 이제 세로토닌과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따로 공부할 것도 없고 세로토닌 이야기하면은 옥슈토신 이야기가 되고 옥슈토신은 세로토닌 이야기인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요겁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세로토닌이 병풍 쏟아집니다. 그 평상심이 유지가 되고 또 굉장히 자유적이고 그럴 때는 세로토닌 쏟아집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하면서 야 이 새끼야 그러고 막 욕이라도 하고 떠들면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세로토닌이 싹 타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옥슈토신은 그럴수록 더 많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성은 약해도 모성은 강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인질범들 이렇게 서로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보면 이제 온마가 나타나요. 그래도 첩수야 그러고 인질범 앞에 총을 겨루고 있는 사이에 겁도 없이 그냥 막 가고. 그때 참 보면은 이 온마는 네가 정말 지하, 지옥에 떨어져도 온마는 너와 이렇게 간다. 그런 깊은 모성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온마는 그거 정말 살벌하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총이 총알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불구하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꼈지만 오히려 옥슈토신이 더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104살 때 세상을 하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온마는 친남매를 낳았고 사촌 동생 둘도 우리 숙노이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서 잤어요. 또 그때만 하더라고요. 우리 할부님이 온마가 시집하고 난 후에도 세 사람을 고모를 더 놨어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우리 엄마가 11살 때 시집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시어머님이 딸도 셋을 더 놀고 우리 부모님 세 분은 우리 엄마 젖을 먹고 커서요.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그 열 몇 놈이 빨아먹은 겁니다. 그때 엄마가 뭐 자아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어머라고 이래 보니까 이 젖이 빈 쭉 뛰기야. 쭉 쳐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걸 보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야 여기다 대고 열 몇 놈이 빨아먹었으니 이게 뭐가 남았겠나. 그래서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엄마 미안해.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맙단 말은 그 다음이고 엄마 미안해. 정말 너도 참 이 엄마 저 가슴을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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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랑 이렇게 열 둥둥이 바라보고 고생을 하고 사전 도쿄 둘하고 우리 17남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그 엄마가 그 어려운 것을 잘 견뎌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하니까 옥시토신 덕분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니까 엄마한테 좀 덜 미안한 그런 생각도 정말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좋은 인간관계는 정말 이 50도 씬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동안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제가 어제는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요 이 외에는 우리 전체 몸에 2%밖에 안 됩니다. 그게 따지면은. 그런데 이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내가 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뇌는 포도당만 쓰는 특별한 기구입니다. 다른 뇌는 우리 사업들의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도 주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재질도 쓰고 단백질도 쓰는데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탄수화물 이 닭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는 정말 굉장히 고희발유로 희발유로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20% 에너지를 뇌에서 주는 것이 내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또 뇌는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른 동안에도 꿈을 꾸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스락한 손에도 잠을 깼는 것 그런 걸 보면 뇌는 어느 순간 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개 몸이 필요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끔 우리 연구원들 무슨 행사 끝나고 나면 다음 날은 그러면 좀 늦게 와요. 왜 늦게 나고만 그 행사 때문에 필요했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이게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면 네가 무슨 행사 때문에 네가 놈을 맺나 아파트를 맺나 완전히 피곤하는 존재야. 나는 필요하다는 말을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요 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 가령 저 멀리 고산등반을 하고 왔다든가 페리스라든지 이렇게 멈추면 몸이 피곤하죠. 그때도 아니고 보통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나 그럴 때는 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필요할 때 뭐가 오늘 몇 년 그러면 뭐 우회 가지고 어떻게 필요하냐 여러분 내가 일을 할 때는 물론 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그냥 책을 쓴다든가 여러분들 기사님이나 편지를 하나 쓰더라도 내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하루에 실제로 6시간 이상은 못합니다. 중간에 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쉬는 동안에도 뇌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을 때 일을 하는 뇌 이게 DMN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휴식할 때 일하는 뇌를 DMN 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내 20% 전체 에너지의 20%를 내가 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전체 에너지의 또 80%를 이 DMN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일할 때는 24시간 중에 6시간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주말에 쉬는 시간에 눈이 많으니까 점심도 또 브레이크도 해야되고 우리도 15분 브레이크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해냐 잘 안 할까 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 그러나 여러분 이 공부 끝나고 화장실에 갈 때 무슨 상황을 합니까 내가 갈 때도 뭐 타고 가지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소위 잡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DMN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DMN이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을 때 학자는 굉장히 코로나에 몰렸습니다. 그런 게 어디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 학자 본인도 DMN이라는 것은 휴식하기 위해서 잠념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DMN이 있어야지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누구도 정말 화장실에 앉아서 아주 엉뚱한 상황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가 아니죠. 오히려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그리고 그게 DMN이 하는 일이다. DMN이라는 꼭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잡념이나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 기구다. 그렇게 적당한 휴식도 하면서 그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것이 DMN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DMN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지 그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가고 또 다릅니다. 그것은 잠깐 앉아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이 DMN이 중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감성 출입이라는 이거를 제가 어느 책에도 써놨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게 내가 한 3배 말이 있잖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시내 투어 버스를 타 본 적이 있습니까? 시내 투어 버스를 타 보셨나요? 못 타 보셨나요? 어디에 가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투어 버스가 잘 보죠 광화문에 동아 백화점한테 가면 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15,000원인가 그래요. 그렇다면 대개 외국 사람들이 많이 타요.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걸 한번 타고 하시면 이야 서울에 이럴 데가 있나 빡짝 놀라요. 진짜 그리고 저 또 교회로 둘러서 오는 코스트 코스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참 감성적인 이런 무리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정말 메말랐다. 그게 정말 이런 물기가 너무 없다. 감성적인 이런 정서적인 면이 너무 메말라서 그래서 이 시기에 점점 더 예민하고 그렇게 과민한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휴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에 10가지만 썼습니다만 제가 한 50가지를 써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책을 한번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내가 재래시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자분들 아마 재래시장에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고 재래시장도 상당히 현대화가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언젠가는 친구 우리 교우들한테 저 천재천 물가 입구에 모여라 한 2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 원씩으로 다 꺼놨어요. 혹은 데이터를 만 원 가지고 그런 점 생계세를 쭉 따라가 광장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광장시장에 가면 세 사람이 킥을 나한테 가요. 그래서 내가 만 원을 딱 줍니다. 광장시장에 가서 세 시간 저녁을 먹어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 원 가지고 세 시간 저녁을 먹겠어요. 그러나 배불리 저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락국수 한 그릇에 천 원씩 가락국수 한 그릇에 있고 그 다음에 팥죽도 있고 수녀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갈라먹는 겁니다. CS에서 그러고 나면 진짜 만 원만 해도 되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사동에 오면 그거를 수요일날 수요일 하면 수요일 되면 인사동에 전부 그림을 바꿔요. 전시회를 그림을 바꾸면 조그만 파티를 열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좋아하죠. 내가 사람으로 들어가면 광역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 덕도 묻고 충분히 2만원씩 남는 겁니다. 한 팀에 그래서 우리 기쁨을 얻었기도 하고 그런 참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극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그렇고 조금 보통하고는 좀 다른 일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아주 재미가 있는 감성적인 이런 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력을 키워야 된다. 전 이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이런 인간의 품성을 평가할 때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직원들 평가할 때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감사력을 살펴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때는 이 베트남 첸쟁이 아주 그게 그렇고 남이 인권운동도 하고 그때 흰비들이 막 미국 사회가 나는 이게 끝나는가 싶어서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말 기완총 가지고 총약실에 들어가는 켄트 유니러시티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저는 그때 에일리아 거기가 이 인권운동의 시작이 바로 에일리아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앞에 위스키이 있어요. 술집이요. 미국은요 치안이 조금만 불안해지만 미국의 소위 마이너리티가 제일 먼저 술집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시고 그러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온 동네가 시끄러워 그런 미국이 자꾸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미국이 변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cultural creatives cc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cultural creatives 운동의 기조가 이랬습니다. slow small simple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은 큰 거였습니다. 무조건 커야 돼. 집도 크고 차도 크고 지금은 빨리 경쟁을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여론 기조가 완전히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는요 요즘 소위 Mindfulness Medication 많이 하는 이유가 많아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그전에도 그랬죠. 미국은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 차별단 대고 인종 차별단 대고 성 차별단 대고 딱 한가지 실력 차별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사 동기지만 월급이 100배 200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도 누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전만한 이런 얘기는 안 그렇게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경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아마 80년대 90년대 까지도 미국은 그랬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때는 명상을 하게 되면 소위 마인드풀네스너리 계신 외환원들이 마음챙김 명상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전두연에 후대상피질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의 중추입니다. 욕심이 후대상피질에 열이 나는 겁니다. 욕심이 큰 차를 사야 되겠다. 내가 예쁜 일을 하고 데이터를 내야 되겠다. 욕심이 그러면 후대상피질이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워지면 굉장히 고 밑에 쾌락중추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나 그게 충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즉각 불평 불만이 그게 오늘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은 똑같아요. 욕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운전하는 돈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도파민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파민은 기분이 좋은데 혈압축추가 작용이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 세로토린은 아주 차분한 기쁨이고 행복이지만 도파민은 굉장히 격적적입니다. 박쥐 사회가 축구에 한골 올릴 때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아파트가 무너질 거고 오히려 그때 그때 도파민이 생긴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때는 최근에 명상을 하니까 욕심의 중추가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 명상의 기능이 욕심의 중추가 사람이 욕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스님들 보면 별로 욕심이 없는 명상 가짜 중도가 많지만 그런 욕심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회사 전체 분위기가 그전처럼 경쟁의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이메일하고 모략하고 중상 모략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동요애를 발휘하고 그러면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cc 무대라고 미국 인구의 한 5천만 명은 귓발로 이러다 저러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 좋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cc 욕도 있고 그 위에 참 우리하고 드러낸게 저는 선비적 정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비적 정신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지족정신입니다. 자아가 욕심 없이 만족하고 사는 점이 좀 부족해도 그런대로 이게 부족해서 욕심을 부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만족하고 살면 욕심이 생길 것도 우상할 것도 좀 산림은 좀 가난했죠. 그래도 청결을 사랑하고 맹혜를 중시하고 이제는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야 되겠다. 저럴 것이 선비정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소위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갖고 있던 고미한 정신을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리자. 그런 생각 합니다. 또는 성천 문화전화를 존경했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끝내야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이 있으려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결론을 아주 잘 내주셨습니다. 선비정신이 근데 이제 선비정신이 이제 사실 저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요새 그거를 조금 고루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발전이 안 된다는 뭐 그래서 그 이제 뭐 옛날에는 심지어 고흥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를 앞으로 국민운동으로 이 지족정신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받는 이런 정신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회가 너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일부에서는 그거를 아주 함부로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게 참 조화를 이뤄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항상 거기서 떠나지는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장에 고민 좀 해주셔야 될 도움이 아닌가 생각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계속 성장 인위에 대해서 전화당 2%다 3%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국가도 이만큼 살기에는 기초적인 생활은 될 수 있고 절대 민구가 물러갔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참 정신적인 이런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우리를 정말 참 풍요롭게 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신체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병이 나는 것 우리가 앞으로 구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특별히 무슨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구식 백세는 따로운 당사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욕심을 주며 가면서 살아야지 옛날 제가 계속 그렇게 구자처럼 그렇게 서서 아멘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최악한 것이 신앙님의 최악을 하셔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질문하실 분 아니신가요? 오늘 이시 박사님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네. 박사님 지금까지 여러가지 유력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그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좀 인상적이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최근에 감동적으로 읽으신 책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저희들한테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시는 책이 있다면 한 부분 정도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읽는 책은 세인들한테는 별로 싶습니다. 생각했는데요. 뭐냐면 제가 주로 정신과적인 에세이를 읽으니까 제가 텍스트 보고 세인들 읽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독서의 70%가 일본 서적입니다. 왜 내가 일본 서적을 읽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건 일본 책은 한문이 섞여 있습니다. 한문이 섞여 있으니까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저는 보통 책 한 번 딱 손에 들면 30분 만에 다 읽는 것 그러니까 한문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키워드를 찾기가 쉬워요. 대개 한문을 눈으로 툭 걸치면 아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안 읽어도 되게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첫째는 영어나 한국말은 다 읽어야 되지. 키워드를 못 찾습니다. 문장을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제일 급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책을 읽어야 되니까 우선 그런 이렇게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참고 리서치를 하더라도 내가 궁금한 걸 아주 번지로운 데를 잘 긁어요. 일본 학자들이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요 절대로 어렵게 쓰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데 페이퍼베이 맞추고 나는 해퍼베이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책이 너무 작으면 이것도 이 사람들은 수천만 원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그렇게 이제 쓰고 그래서 일본에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 학자들이 외국 서적을 쉽게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는 지금도 영어권 밖에는 달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책하고 영어 책인데 세상에서 그 와중에 소련에도 좋은 페이퍼가 나오고 뭐 스페인시도 좋은 페이퍼가 나오는데 제가 그 이름은 제적 없는데 일본 학자들은 그것 좀 이슈가 된다 싶으면 그것을 일본 말로 번역을 해 놓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책을 그렇게 대충 읽고 읽기 때문에 그런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자세히 읽었던 책은 FMD 라는 책입니다. 그 뭐냐면 캐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보강한 다이어트 입니다. 그거는 미국의 롱고 박사가 했는 건데 이걸 한국영양학회에서 하고 정양수 박사라고 정식과 그 친구가 롱고 박사가 같은 FMD를 썼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적게 먹으면 건강하다 이거는 망고의 질입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 건강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참 그렇게 적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롱고 박사는 한 달에 5일만 한 달에 5일만 니가 평소에 먹는 방음만 먹어봐라. 우리가 보통 2000칼로리 압박에 먹거든요. 롱고 박사는 1000칼로리 압박에 그렇게 한 달에 5일만 그렇게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평소에 니가 먹으라. 그러니까 한 달에 5일만 그렇게 먹어도 똑같은 평가가 나온다. 그렇게 이 패스틱 미미킹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게 마치 니가 굶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흉내를 내는 다이어트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책을 굉장히 감동 깊게 읽고 제가 요즘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면역은 다이어트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살이 찐 사람들은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제일 희생이 큰 데가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비만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비만은 이 다이어트의 면역이 아주 적입니다. 그렇게 이게 비만자일수록 면역이 엇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번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견딘 것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체중이 일본과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낮다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낮다 해도 40%가 과체중이 있고 10%가 비만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50%가 과체중이에요. 우리는 좀 더 정말 이 식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좀 드시면 그런데 이제 보통 단식원에 들어가면 참 좋죠. 그러나 한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심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겁을 먹으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먹으니까 단식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면역도 아주 좋아지더라. 그런 것이 롱호 박사가 그걸 안 써가지고 미국에 정말 전형인사가 됐습니다.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혹시 정양수 박사의 FND 라는 책을 남기고 보시면 선생님들 굉장히 고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